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노곤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외성호두 굴치를 해서 납품을 합니다. 어디에다 납품을 하냐면 재개발 예정지역에 이러한 외성호두를 심어놓으면 재개발지역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보상가가 나옵니다. 이 외성호두는 2년생으로써요. 지금 저희가 재개발 예정지나 또 호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15,000원에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경기도, 김포, 안산, 안성 이런 지역으로 지금 택배로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캐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잔뿌리가 있도록 지금 서리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잎사구가 다 떨어지면은 굳이 분을 안 떠도 잘 삽니다. 분을 안 떠도 잘 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주문전화, 문의전화 010-6608-4788로 전화 주시고요. 회사폰 010-5747-5859로 전화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신안판리에서 외성호두 농장에서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가치